완전 멍하게 있던데 너? 아니야 그랬어? 가습기야? 응 충동 구매해버렸어 30만원이나 주고 무겁지? 내가 늦게 아니야 별로 안 무거워 같이 저녁 먹을래? 어 그래 그럼 나 잠깐 이거 두고 나올게 30분 뒤에 괜찮지? 그래 30분 뒤 여기서 오늘은 좀 다른 곳으로 가볼까? 그래 그 밥집 아직 있으려나? 응? 가냐?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? 너무 많이 시켰나? 괜찮아 다 먹을 수 있어 고추장아찌 고추장아찌 아직도 나온다 응 이 상가도 많이 변했다 우리 살던 데는 없어졌으려나? 아니야 아직 남아있어 응 그때 말했지 이따가 우리 같이 가볼래? 아 여기다 아 그대로다 곧 철거한다더라 아 우리가 301호였나? 아 여기 봐 아 그대로네 어? 조성무 진유형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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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한테는 좋은 기억이 아니랬지? 됐어 사실 즐거운 일도 있었지 진짜? 하 니가 나를 굳이 업어서 여길 올라오다가 넘어진 거 뭐 그런 거 하 기억나? 어 최근에 기억났어 최근에? 그냥 긴장 풀리고 사람 약해지면 이런저런 생각나잖아 약해졌어? 잘 하 감사합니다.